인켜보니까 진짜 씨름 담갔네 아이고 요새 씨름이 국민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좋아요 좋아요 이 인기를 만들어주신 우리 황창섭 선수 어디 계세요 황창섭 선생님 황창섭 선수 다들 좀 씨름이 덩치가 크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밑에 좀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는 걸 보고 좀 다들 찾아봐 주신 것 같아요 경기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아이돌처럼 아주 머리도 아주 이쁘게 하고 그쵸 외국에 신경 많이 쓰나봐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오로지 로션만 나랑 똑같네 본인 말이 생각하는 씨름의 매력은 뭘까요 생동감 파워풀 반전 드라마 남자다운 육체를 다 보여주고 화려한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기술도 신기하고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본인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나 둘 셋 저는 중간 조금 밑에 아이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팀을 나눠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창섭 파이팅! 국가당배 천하장사 씨름대회! 이기는 팀에겐 멋진 클로징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 우리가 이겼는데? 제가 먼저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급에서 안 놓을게요 어기네 왜 나와요? 창수! 한창수 선수 룰러오세요! 자 우리 한라급 제가 한라급을 상대하겠습니다 큰 동전 나가실 거 같은데? 너무 미래가 불보도 보이네요 안다리 공격! 오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바닥거리가 끝났네요 이게 진짜 내 동동이죠 쟤 주기야 뭔지 알아요? 주대기 대치기 입으로 대치기 난 입실 비싸물 입실 비싸물 아 입실 때 중룡을 하네요 아 요란합니다 너 훈련 땡땡이 치고 피시방 한 적 있지? 아 편안하십시오 아 야 그거 알지 결혼하면 뭐 해야지? 와 입실 흥도 잘하시네요 다 줬어 다 줬어 2019년 쿨과 당배 5대5 단체전 1대0 먼저 홍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홍 팀이죠? 네 그만하세요 짜증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선수 나와주세요 박수 세배급의 청삿바 정민곤 선수와 정민곤 선수요? 요즘 대세죠? 네 홍삿바의 황찬섭 선수입니다 와 황창섭 선수 그렇죠 요새 유튜브에 가장 인기 있는 황찬섭 선수 반면에 우리 정민구 선수 홍민곤 선수도 요즘 너티브에서 조금 얼굴을 간간히 비치고 있는데요 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씨름단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만하세요 뭘 저도요 아 위트가 또 있으시네요 일단 청삿바는 밑에 들어가는 기술이고 네? 청삿바는 위에서 처리한 기술인데 네 누가 먼저 기술을 하냐에 관하기 samma까볼까 좋습니다 자 어떤 선수? 기선제압을 어 우리 정민재 선수가 하나? 어? 정민 heroic 선수가 하나? 우리 정민 periodic 선수야 저거 무슨 기술 들어오려 really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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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집게 뒤집게! 두집게 뒤집게! 우와 우와 우리 천빈궁 선수, 선수 단 한 번에 들어서.